상생이 같네? 그래? 속속이가 미쳤다 여기에도 좋아 여기에도 좋아 아, 웃어? 와, 진짜 맛있어 똑같은 옷을 입어서 쌍둥이 같네? 그러네 아니, 나 아까 엄마 검사하는데 너무 오래 하지 않았어? 맞아 뭐 마약 같은 거 운반하게 생겼나 봐 그러게 아, 저 여기 가슴이랑 전부 진짜 완전 꼼꼼하게 저희도 한 번 그랬거든? 너를 꼼꼼하게 해서 나를 그냥 간단하게 한 거 아니야? 나 진짜 억울하고 예전에 머리 이렇게 묶고 왔는데 엄마 이 머리 안에는 다 뒤졌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담배 담비는데 드디어 우리 스위스로 떠난다 엄마만의 거울 엄마 화면 좀 닦으면서 다니래 진짜 멋있다니까 진짜 멋있다니깐 이런거 포기 뭐야 또 체리나 또 갑자기 비가 비가 아닌데? 그치였대? 아니 근데 그래도 숙소 뷰가 미쳤다 먹고구구구구 맛있다 몰 relationship 이게 아니라 조금 붕고 다니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 배고파 했으면서 나 좀 고파야지 조금 덜 먹고 다니는데 아빠가 아까 전화했는데 까먹었죠?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은 찌지 말고 건강한 거 아빠 세잔 우리 하루 종일 쫄쫄이 굽다가 이제 라면 먹어 아니 저기 종일 뭐 이제 라면 먹으냐 이게 제일 맛있다 우리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자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? 응?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? 뭐 술만 먹고 대술만 해가지고 나 없는 동안 술만 먹는구만 아니야 저기 너 저 새벽뿐에 안 먹었어 새벽뿐이? 아니 어제도 먹고 어제도 한 병 먹었잖아 어떻게 안 먹었어?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어저께 치킨 시켜가지고 혜정이 조금 먹고 오늘날 저녁 먹었지 혜정이 일일씩 간다 그랬는데? 혜정이 여행 오기 전까지 살 뺀다 그랬는데? 혜정이 일어나서 혜정이 일어나서 토요일에 혜정이랑 파리 가잖아 거기 갔다 혜정이 만나서 간다고? 응 그래 여기 저기 저 엄마 저 잘 저 구경시켜드리고 응 그리고 저기 나중에 저기 저 한국 와서 만대 또 전화할 테니까 응 잘 널리 저 구경하고 있어 응 안녕 안개다 싹 거쳤으면 좋겠다 내일은 좋을 거래 진짜 예쁘지? 진짜 그림 같다. 너무 맛있어, 근데. 이게 진짜 화면에는 하나도 안 담겨. 맛있다! 수이스 이틀차!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어요.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우리도 그림 속에 있어요. 신선이야, 그쵸? 이 정도면. 우리 숙소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내려가야 돼요. 아니지, 30분 정도? 아침부터 빡세게 운동을 시키겠군. 숙소가 너무 위에 있어서 버스가 한 9시 40분? 10시 넘어야지만 융프라우에 갈 수 있어서 오늘은 일찍 움직입니다. 오늘도 파이팅! 파이팅! 내려왔더니 지쳐버렸어, 벌써 엄마. 힘들어. 시작도 안 했는데. 아, 힘들어. 발이 호들호들. 그린델발트역에서 티켓을 사가지고 우리는 오늘 융프라우로 갑니다. 아, 티켓도 사야돼? 유빈을 사네. 환란히. 지금 오전에. 우선 동역을 걷습니다. 우리는 무서워서 케이블카 못 타고 열차 타고 올라가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무슨 가격이야? 같은 가격이야. 같은 가격이야? 가격은 같은데 한 범씩은 못 타는데. 이걸 타든 케이블카를 타든 둘 중에 하나만. 나 무서워서 고통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바닥이 떨려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. 너무 크고 창이 통창이야. 지금 오빠 오빠. 오늘은 티켓 1인당 25만 원. 여기 올라가는데? 우와.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기 주변에 교통권까지 다 포함한. 진짜 미사진. 진짜 미사진. 우와. 우와. 여긴 엄마가 모르는 세상이 없어? 내가 아닌 사람 다 내려보고 싶어. 하하하. 다 여기 와보면 얼마 안좋고. 이런 세상이 있었으면. 사진으로 보고 TV로 가서는 몰라. 제가 모르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다른데. 직접 볼 게 있어. 최고였어. 딱 느껴지는 게. 확실히 다른데. 어? 기가 이렇게. 네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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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거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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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있었던 엄마의 휴대 페이트네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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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카토를 정리찍어야 되는구나 석회암이 아니고 어른인거지? 이거 어른인거지 해발 3,450m 4m 유럽의 지경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있어? 참 일수기만 하고 참 일수기만 하고 있어 내일 30분까지 마칠거 같지? 이거 숙지않은가 봐 또 내려가자 10시간 맞춰 나는 못먹겠어 지금 안 먹으면 밥이 없는데?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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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을때 날씨도 모르겠지? 아직 날씨도 모르겠지? 라면은 못먹을거라 또 먹을때 날씨도 모르겠지? 아직 날씨도 모르겠지? 라면은 못먹을거라 컨셉사이즈 아유 진짜 점점 더 기름이 찢어집니다 더 기름이 찢어집니다 또거리지 라면은 못먹을거라 물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고춧가루 음~~ 빵빵 고춧가루 납작 복숭아도 맛있는데 화이트 네타린이거든 그리고 목살이 하얀 복숭아 첨두복숭아 크림 고산병 씨계 와가지고... 어지러워? 엄마 어지러워 죽어요 조금만 있네 아니 아 아무것도 안보이는 윙프라우요 오늘의 윙프라우요 망했어 그래도 여기에도 좋아 내려갈 때는 말겠지 여기가 지금 딱 그 안개 중인가봐 그런가봐 어때요 엄마 여기 소감이 아무것도 안보여 안자고? 찍으려고 올때마다 구름이 다 가려구요 맹현을 지나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다가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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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저 브루나 들어오세요. 나 꼴짝보다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? 엄마가 있잖아. 나는 별로 안 들어. 나는 안 들어. 그럼 엄마는 나중에 어떻게 해 드려? 나는 시체 기질할 것 같아. 아빠가 절대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. 말도 못 보내줘야. 무슨 의미가 아닌가요? 응. 시체 기질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응.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하지 말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돼, 그치? 맞아.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일단은 종부 성사 신청할 거야. 그다음에 천주교식으로 해야 될 거야. 내가 죽고 나면 미사를 꼭 자주 드려줄 거야. 나를 위해서 변들을 많이 받쳐줄 거야. 오, 엄마 제사보다 더 빡센 것 같아. 네. 내 꿈은 별로 안 들어가서. 아,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너네들도 하느님을 간절히 섬길 거야. 어, 너무 빡선대. 내가 바라네. 귀엽냐. 하하하하. 어머, 이거 다할리아 같아. 꽃? 노란 다할리아는 처음 보네. 난 다할리아 꽃을 참 좋아하고 있는 거야. 다할리아? 다할리아는 이런 색 불렀어. 빨간색, 진영색. 이거 너무 멋지다. 그치? 이거 너무 멋지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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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망고. 슬러시지, 그치? 슬러시. 도너스. 맛있겠다. 진짜 부었어. 난 부었지? 응, 부었어. 하하하하. 아니,하... 괜찮아? 맛있어? 맛없어? 하하하하하하. 아, 등등하게 여기가** 무서운 마음에 드는 S-T-S-T. 난 부엌. 형, 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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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슬러지 맛있다 엄마?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? 비싸지? 도너스가 8개 7프랑이거든? 그러니까 만 원 정도 만 원 좀 넘지 않을까? 맛있겠네 봐 그리고 이거 하나에 4프랑이야 한 6,000원?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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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원